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오늘은 실용경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돈이 되는 정보로 채우겠습니다 재벌회장이 감옥에 가면 주가가 떨어질까요 떨어질까요 재벌회장이 실형을 받았을 때 그리고 집행유예가 나왔을 때 주가는 떨어졌을까요 올랐을까요 이런 실용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35군데 기업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불법으로 했다 편법으로 했다 이게 법의 심판 앞에 있는데 기소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지금은 사실 수사심의위원회라는 변수가 등장을 해가지고요 그러게요 그게 이제 사실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건데 검찰이 재벌회장을 위해서 더 센 경제개혁연구소가 싸워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검찰의 스탠스가 꼬여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소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과거에 8차례 정도 권고를 검찰이 수용을 했었는데 그 케이스들은 각각 되게 다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것도 영장도 기각이 됐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법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 기본적인 범죄 사실은 소명이 된 거다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는 전제를 깔았어요 그런 근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사실은 너무 복잡합니다 어렵죠 이거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금감원에서 담당하는 직원 말고 그 옆자리 직원은 못 알아듣는 데입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저도 어떨 때는 이해하기가 힘든 교수님도 어렵습니까 이거? 어렵죠 분식회계나 삼성불산 제일모지식 합병 시세조정 이런 거는 저는 검찰분들이 검사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이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에서 2000년부터 2018년 사이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총수가 지배하는 35개 기업 집단 319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법원 판결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오 분석량이 엄청났을 텐데요 기업 총수가 유죄 판결이 내려졌을 때 기업 가치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나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 났을 때 주가가 떨어졌습니까? 유죄 판결이 나면 주가가 조금 떨어지긴 해요 떨어져요? 네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큰일 날 것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망할 것 같아요 나라가 그렇죠 그런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유죄 판결 났을 때 그럼 어떤 경우에 주가가 떨어지느냐가 문제인데 이게 완전히 일반 사람들의 예상과는 반대죠 그러니까 실형이 나오면 구속됐을 경우 총수가 실제로 감옥에 가는 경우는 사실은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오르기도 했어요 SK나 삼성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 케이스도 그런 게 나타났고요 삼성 전자 주가만 보면 삼성 전자 주가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 올라갔죠? 네 그렇죠 SK 하이닉스나 SK도 최태원 회장이 구속됐을 때 올라갔죠? 네 그런 패턴들이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집행유예가 남았을 때 주가가 또 떨어집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집행유예가 나오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재개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저는 그걸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실증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에 교수님이 보고서 이렇게 잘 319개 기업을 이렇게 정리해보고 분석해봤더니 집행유예 때는 주가가 떨어지고 구속됐을 때는 올라가기도 하고 주요 기업과 사법 처리 사례를 조금 알려주십시오 저희 분석에는요 웬만한 유명한 재벌 기업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김승현 하나 그다음에 박용성 두산 이건희 이재용 삼성 그다음에 이재현 CJ 그다음에 현대차 정몽구 최태원 SK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다 포괄하고 있습니까? 그럼 주요 기업은 다 했네요? 네 그리고 2000년대부터요 최근까지 거의 주요 재벌은 저희가 전수라고 보시면 돼요 전수를 분석한 거죠 그럼 우리나라 재벌기업 우리나라 대기업은 다 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특성상 오너일가가 수직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수의 공백이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는 계속합니다 언론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저희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을 해 주고 있고요 연구 결과에서는? 그런데 오너가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오너의 옥수바라는 그러니까 기업의 수뇌부들이 구치소나 교도소 앞에다가 방을 얻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보고서를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회장님이 도장을 안 찍어주잖아요 그러면 회장 사모님한테 갔다가 회장 사모님이 잘 몰라 그러면 아들한테 갔다가 그 아들이 모르면 작은 아들한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돌아다니는 결제를 받으러 돌아다니는 경우는 실제로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기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불편하겠지만 실제 경영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군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거를 빅데이터 분석인데요 저희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례들도 너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막 공포 마케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재벌 총수가 구속되거나 이런 케이스들 이재현 회장도 그랬었고요 이재현 회장도 1년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는 뭐냐면 재벌의 부자가 동시에 없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흔진 않아요 없죠 거의 그런데 2017년에 삼성은 둘 다 없었어요 한 분은 쓰러져 계셨고 한 분은 감옥에 가 계셨고 그때 좋았지 않습니까 그때 삼성 괜찮았죠 실적도 사상 최대였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면 이게 저에게 논문인데 해외에서 발표를 해보면 해외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공포 마케팅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요즘 미국 같은 데서는 그렇거든요 CEO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CEO가 기업 가치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CEO가 그러면 중요한데 잘못을 하면 봐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중요한 위치에서의 권력 남용이기 때문에 더 세게 처벌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돼야지 이거는 제가 보기엔 기괴한 논리입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언론이 이런 논리를 설파하고 있어요 학계에도 없죠 외국 학계에도 없죠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뭐 계기는 간단한데요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가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서법부가 재벌에 관대하다 그렇죠 관대하죠 그러니까 저희 출발은 그거였어요 실제로 그러냐 그래서 그것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한 거죠 관대하죠? 네 관대하게 나왔어요 엄청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벌 총수면 집행유예 확률이 높아요 훨씬 높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더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저희가 판결문을 되게 꼼꼼히 뜯어봤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저희 추측에는 하나는 계열사 간에 막 이렇게 거래 많잖아요 네 내부 거래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굉장히 관대해요 재벌한테만 관대하더라고요 작은 회사나 어떤 사람이 사법적 판단을 받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법이 잘 작동하는데 재벌한테만 그래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판결문에 적시는 안 하시는데 판사분들이 이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 경제에 대한 우려는 사실이냐 그걸 또 하려고 저희가 해본 거죠 다음 스텝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저는 흥미진진한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그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 얘기 물어보겠는데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파기한 송심 재판을 맡은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한테 따뜻한 조언을 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형에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학자로서 일단은 그거는 사실관계도 틀렸고요 사실은 정준영 판사님이 미국의 일정의 양형 기준을 보셨는데 이것도 해석을 잘못하신 거고요 해석은 잘못하신 거고 그다음에 저는 좀 안타까워요 이렇게 사실은 이런 어떤 재벌에 대한 방어 논리가 만들어지는 건 저는 판사분들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삼성의 아이디어겠죠 미래전략실이나 대용 로펌 이런 방어 논리가 이상한 방어 논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게 사법부실의 근원이라고 저는 봐요 이 보고서를 재벌 수사를 하는 검찰과 사법부 판사님들 열심히 봤으면 좋겠는데 판사님들이나 검사님들이 이 보고서에 어떤 점을 봤으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지금은 당장 검찰인데요 저는 저희 보고서를 보시고 흔들리지 않고 기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이런 재벌 개혁이나 지배구조 개선 얘기가 나온 지가 지금 IMF 외환위니까 거의 20년 넘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거의 삼성 얘기였죠? 특히 삼성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준법감시위원회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유일하게 듣는 거는 판사랑 검사 얘기는 들어요 그래요? 무섭죠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을 바꿔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공적 규율이라고 생각하니까 흔들리지 말고 나가셔야 저희 경제 질서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 불법 승계 의혹처럼 비슷한 사례가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우리 재벌에서? 거의 패턴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적인 용어로 배임 횡령 그다음에 횡령이라는 게 회사 통을 가지고 예를 들면 뇌물 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조세포탈 분식회계 이런 것들은 다 따라 붙는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검찰 수사가 재벌 총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언론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나요? 저희가 그걸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처음에 시장의 정보가 나가는 첫 번째 타임이거든요 그때는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았네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패턴은 비슷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 판결이 나오면 삼성 계열사들이 위너랑 루저가 생겨요 오르는데 떨어지는데 이제 실용 정보 하나만 물어볼게요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면 삼성전자 주가는 오를 것 같습니까? 과거의 패턴으로 봐서는 삼성전자는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거나 살짝 오르거나 오르거나? 네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오르네요? 네 뭐 저희 연구에 기반하면 그렇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시장은 불확실성을 그리고 또 오너가를 별로 안 좋아하는군요 실질적으로는 오너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은 사실은 돈을 집어넣은 투자자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자기 이해가 침해됐는데 법원에서 관대하게 해주면 좋아할 리가 없죠 네 마지막으로 한국 재벌기업이 바로 서고 건강한 시장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 경제기억 연구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이런 보고서도 쓰셨을 텐데요 우리 기업이 특별히 재벌기업이 어떻게 변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이것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외부에서는 공적기율 그러니까 사법부 검찰과 법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벌 총수 입장에서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3, 4세잖아요 예전에 정주영 회장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세상이 다 바뀌었는데 재벌만 아직도 그 세상을 법을 자기네들이 망가뜨리고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을 굉장히 큰 권력인데 권력을 좀 분산하고 그 다음에 전문 경영인한테 위임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재벌 총수가 직접 결단해야 됩니다 교수님 그리고 재벌을 추정하고 승배하기만 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 주십시오 좀 웃기죠 보고 있으면요 저는 언론에 대해서는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요 재미있는 건 기업 범죄잖아요 기업 범죄를 발견해내는데 언론 기회가 굉장히 커요 사실 언론이 괜히 이렇게 폭로자거든요 저도 좀 했잖아요 네 하셨죠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는 좀 덮기 바쁘죠 네 편들기 바빠요 그거를 좀 바꿔주시면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연구 방법에 쓰인 자세한 용어나 개념은 최대한 배제하고 여러분들 듣기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자세한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경제개혁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고요 실용정보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엄청 경제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용정보에 아주 유용합니다 그렇죠? 네 유용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해정님이 흥미진진하다 못해 우라가 침이네요 그러게요